오늘은 진짜 싱글벙글 38여성에게 시원한 팩폭을 날리는 남성들의 시원한 참교육을 보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여자들도 인정하는 노처녀의 매력에 대한 간증이 있으니 부디 마지막까지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네요. 직장인들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의 38살 여자의 경쟁력이라는 글이 올라옵니다. 이 한국 여자는 결혼을 못해서 안달이 났는지 38살인 여자가 결혼해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뭘 가져야 할까 구체적으로 말해줘 라는 말을 하면서 남성들에게는 합법적으로 사이가 발언을 할 수 있는 판이 깔리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남성들은 이때가 기회라는 느낌으로 38살 와인녀에게 셀 수도 없이 많은 사이다 발언을 날리게 되죠. 모든 걸 가져야 한다 모든 걸 가져도 나이가 엄청난 마이너스이기 때문이다. 라면서 부명의 외모 성격 그 어떤 것도 빠지면 안 된다고 팩폭을 박아버리는 남성. 그 나이면 노산이니까 냉동난자를 가져야 한다 라면서 시원하게 노산드립을 해버리는 남성. 화산 귀환처럼 환생하거나 과거로 회귀해야 한다고 38은 매력없다 말하는 의사남의 화끈한 발언. 38은 이미 불가능한 나이이다 이미 빛나던 시절은 쳐놓느라 다 버리고 이게 뭐하는 짓이냐면서 팩폭을 날리는 남성. 아예 대놓고 한예슬처럼 키 크고 이뻐야 하고 돈 100억 정도 있어야 만나줄까 말까 할 것 같다 같은 식으로 100억의 존이어야 한다는 남성. 남의 자식도 친자식처럼 생각할 수 있으면 된다고 이제는 돌식남이 아니라 미혼남은 38배 못 만난다는 남성. 그냥 화끈하게 다시 태어나라 말하는 세무사 남성의 발언까지. 여러분은 38배 여성이 필요한 이 내용들에 대해서 공감이 가시나요. 38살의 한국 여자는 이제 와서 결혼을 해보려 안쓰러운 자신의 난자를 부여잡고 아직 임신 가능하다 울부짖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쓴 여성은 38도 충분히 예뻐 같은 소리를 기대했겠죠. 마치 50살 김숙이 40살 박나래 에게 너무 예쁠 나이다 라는 소리를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결혼 정년기 남성들의 냉담한 노산에 대한 걱정과 팩폭 뿐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남성들의 팩폭은 봤으니 여성들의 팩폭도 봐볼까요 여성시대에 올라온 남동생 28인데 결혼한다 데리고 온 여자가 38이면 어떨 것 같아 익명인이 솔직하게 말해줘 라면서 여성시대에서도 익명인이 솔직히 나이든 여자에 대한 감상을 말해달라는 글이 올라온 적 있습니다. 글에는 댓글 366개가 달렸는데 요즘은 40대 초반도 애 낳는데 남자가 20대니까 애 낳는 거 순풍순풍 잘 나올 듯 친척 오빠가 6살 많은 여자랑 결혼했는데 애 낳고 잘 살고 있다 남자 연상 남은 안되지만 여자 연상은 괜찮다 여자 연상은 사람 좋으면 나이는 상관 안쓰고 앞가림 잘할 거라는 믿음이 있는데 연상 남자는 미쳤냐는 소리부터 나온다 10살 연하를 만나는 것보다 10살 연상려가 훨씬 낫다 라는 말을 하면서 우리 한국 여자들은 굉장히 진지하게 10살 어린 사람이랑 결혼할 바에 10살 늙은 여자랑 결혼하는 게 낫다 라면서 38 한국 여자와 28 한국 남자의 결혼이 올바른 결혼이라고 말하는 중이죠. 여러분은 저 한국 여자들의 행동이 이해 가시니까 남성들은 죽어도 38배 여자는 만나지 않으려고 기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여성들은 38배 여성은 28배 남성을 만나도 오히려 땡큐다 라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게 현실이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38 판국 여자가 과연 결혼시장에서 인기가 많이 있어 보이시나요 40살 여자도 애를 낳는다고 여러분의 아이도 40살 된 난자로 만들고 싶으신가요 싱글벙글 여성과 남성 간의 입장 차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의 냉동난자 보존료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줄 요약 이 영상 보는 여성들 진짜 한살이라도 어릴 때 난자 얼려놓으세요 후회하기 싫으면